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제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 지금 감히 33살에 남자를 찍먹하려고?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 이제는 좀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여자의 그런 기질적인 측면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좋은 남자는 뭐예요? 이게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그 물어본 사람이 무지개 솜사탕이라고 나름 외국계 기업을 다니시고 있고 운동도 이제 백스쿼트 한 60키로 친다 하시더라고. 빵댕이는 내가 본 적 있거든. 빵빵 하단 말이야. 뭐 그러고 나쁘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분이 좀 있으면 서른세시란 말이야. 서른세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는 장난 삼아서 얘기를 했어. 장난 삼아서. 아니 이제 곧 서른세살 될 사람이 남자를 골라먹으려고요 하다가 나중에 좀 혹시라도 또 상처받을까봐. 여자들은 원래 좀 그렇잖아. 내가 지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카톡이 온 거야. 이게 썼다 지운 게 다 흔적이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를 상처받을까봐 지우셨나요 이러길래. 그래 사실 그랬다. 왔다시의 배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내가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가 만나고 그런 관점에서 늙은 여자가 좋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좀 많이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확률론적인 부분 확률론적인 부분에 입박하거든. 그래서 여초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어? 제가 너 언니 나 만살에 의사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주작 같아 보이지. 주작일 확률은 높지만 근데 문제는 그게 확률이 제로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희박하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보기에 여자 나이가 이제 33이면 외통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말했지. 그 노화는 절대로 균등하게 오지 않아. 리니어하게 오지 않아. 갑자기 팍 온단 말이야. 통상적으로 서른 넷 전후로 노화부터 한번 빵 터지는 구간이 있거든. 그러면 막 팔자주로 안 숨겨지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굳이 그런 걸 떠나서도 남자들은 결혼을 할 때 내가 말했잖아. 자기 아이를 낳을 사람이라는 그런 것들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굉장히 큰 하나의 그런 여성의 가치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꺾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되게 힘들다. 이런 당연한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은 이제 그 시장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더라고. 시장가. 시장가라는 게 뭐냐면 일단 사람들이 좀 많이 여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그게 있어. 그 연애와 결혼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일단 되게 많더라고. 연애랑 결혼을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요. 연애와 결혼이라는 게 하나의 연장선상 같은 부분들은 있어. 분명히 그런 것들은 있는데 연애에서 잘 먹히는 것과 결혼 시장에서 잘 먹히는 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도 남자를 판단하겠지만 남자도 여자를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결혼을 하고 싶지만 연애에서 끝나는 여자는 결혼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부적절한 결격세가 있기 때문에 결혼 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자들은 이 연애 시장과 결혼 시장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몰라요. 이게 마치 내가 연애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애와 결혼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지. 서로가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의 그 매속과 매도과를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게 많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경혼이 결국에는 영원한 딜레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여자들은 통상적으로 20대 때 좀 많은 높은 레벨의 남자를 만나게 되고 30대 되면 그게 점점 낮아지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린 여자들한테는 시집을 빨리 가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나이 든 여자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그냥 기말파카의 정신으로 혼자 사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그 시즌이라는 게 지나게 되면 방금 전 말했던 좋은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기하급소적으로 떨어지는 구간들이 오게 된단 말이야. 연애만 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연애와 또 결혼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자가 자기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혼 시장에서 자기의 매도 효과를 알아야 돼. 결혼 시장에서 자신의 매도 효과. 여기서 말하는 매도 효과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야, 빡! 매도 버튼 불 때 바로 판매되는 가격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한 번 얘기했던 게 늙은 남자를 만나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 아사리. 그게 왜 그러냐면 늙은 남자한테 만나서 매도 효과 누리면 잘 팔리거든. 그게. 잘 팔리니까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 매수 효과, 매도 효과. 그래서 내가 만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별개의 부분이고 나이가 들게 되면 그리고 좋은 사람이랑 연애하는 것조차도 점점 힘들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여자분들에게 특히나 나이가 이제 32살, 33살 이분 내가 보기엔 외통수거든 사실. 남자 입장에서도 이 나이 때 여자가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왜? 이 나이 때 여자들 눈 한 번 뒤집어지잖아. 그러면 진짜 점수 달려고 오지게 잘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진실한지 구라가 섞인지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도 얘기해 주잖아. 미친뉴네이티비 최장아씨가 아유, 오늘 미친뉴네이티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늙은 남자가 흐리는 법이에요. 라고 말해주면 나는 그걸 막는 방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야. 맞잖아.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보는 거는 남자를 파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파악하는 거.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파악하는 건 존나 어렵단 말이야. 어렵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여자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난 또 난 항상 바라고 싶은 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한국은. 한국 여자는 진짜 바라는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나한테도 뭐 이게 좋은 남자 어떤 남자 물어보면 나는 그냥 심플하게 말하잖아. 그냥 뭐 남자가 책임감 있으면 됐죠. 라고 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이 사고를 치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충동조절 제어만 잘하고 그리고 뭐 이제 책임감만 있으면 나는 그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한국 남자들의 상당수는 이래요. 사실. 상당수가 이렇다니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부장제의 우리는 그런 가스라이팅으로 그런 책임감 같은 걸 기본적인 패시브를 달고 태어난단 말이야. 막말로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게 되게 크단 말이야. 러시아 남자들 그냥 싸고 갈기고 튀고 와이프 패고 일상 다반사거든. 근데 한국 남자들로 이렇게 호구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어딨냐는 거지. 그걸 아니까 요즘 들어서 한국 남자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값이 돼있거든. 당연히는 기본 값이 돼있단 말이야. 욕에 대해서 전혀 감삼을 못 느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그래요. 32에서 33살 넘어가게 될 거면 가장 확실한 것부터 자기 확실한 매도 효과부터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욕에 대한 매도 효과는 뭐냐면 당신이 연애를 할 수 있는 카트라인이 아니라 당신이 딱 매도 볼 때 오빠 나 결혼해 하라고 할 때 팔려나갈 수 있는 그 라인이 있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연애 경험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결혼하자라고 말했던 남자들이 있었을걸. 딱 그게 매도 효과란 말이야. 문제는 그 매도 효과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지. 20대 때 결혼해자는 남자 한 이 정도였으면 이게 점점점점점점 낮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돼. 현실적으로 뭐냐면 내가 정말로 그냥 아살이 그냥 퍽주 날리고 혼자 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연애나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매소과 매도 효과를 명확하게 보고 난 다음에 현실적인 가격을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책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아마 앞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결혼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거거든. 근데 결혼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남자는 결혼을 못하는 거고 여자들은 안 하다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여자들은 할 수 있어. 근데 자기의 매도 효과를 전혀 몰라요. 그게 자기의 매도 효과를 철저하게 착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여자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 유튜브 자주 오시는 분 중에서 그 쪼로디님이라고 여자분 계신데 나랑 나이가 동갑이야. 근데 그 여자가 며칠 전에 결혼을 했어. 근데 나는 사진 봐서 알거든. 나름 이제 키도 크고 다리도 늘씬하고 괜찮아. 심지어는 연봉도 한 2억씩 벌어. 근데 그 여자가 마지막에 장가가면서 취직하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알아? 와 어바네. 나이 들어서 결혼하니까 진짜 대역 취급받는다고. 나이 들어서 좋은 여자 된 건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툴툴하게 가더라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좋은 여자가 된다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힘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입체적으로 고려를 하게 됐을 때 본인한테 맞는 인생이 뭔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나름 그래도 외국계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 사는 별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그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어. 심지어 이분은 이때까지 연애를 한 남자 중에서 자기가 진짜로 좋아했던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 하거든. 그러면 앞으로도 못 만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기말파카 정신으로 무장할 때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나이 때 여자들이 진짜 자신의 매도옥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도옥가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의 그런 가격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 내놓고 야 결혼하자라 할 때 오케이 하고 팔리는 가격이 있단 말이야. 그게 매도옥가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전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솜님 이거 내가 나니까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